저희는 지난 밤 이곳에서 1박을 했는데요. 날씨가 좋았다면 아침에 멋진 일출을 보며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는 이곳은 보시다시피 이 근처 전체가 무료 숙박지입니다.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는 쉽지만 그래도 숙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곳을 찾아오시려면 와일드홀스 윈더우 트레일 헤드를 구글해서 찾으시면 이곳 근처 아무 곳에서나 무료 숙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이곳에서 와일드홀스 윈더우 트레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자연에서 자고 일어나서 저쪽 앞으로 차 두 대가 보이는 게 그 중에 한 대가 저희 차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에 보냈고 트레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곳에 비가 정말 저 산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직도 설산이고 확실히 높아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트레일 코스가 아마 저쪽에 있는 구멍까지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제 온 비로 인해서 바닥에 모래가 이렇게 쓸려져 있는 기분입니다. 예술 작품 같습니다. 와 어제 잘 때 추울 것 같아서 눈하고 배에다가 핫팩을 붙이고 잤거든요. 그래서 몸은 정말 따뜻하게 잤는데 와 양말을 안 씻고 잤더니 발이 실어서 깼어요. 근데 핫팩이 12시간 지속이라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12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도 너무 더워서 이 핫팩 때문에 어휴 앞에 그냥 남아있는 게 아깝긴 해도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떼지 않으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제 남편은 저쪽으로 가는 거라고 하고요. 저는 이쪽에 흙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자연이 제가 조금 겁나는 거는 비가 올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천둥이 지어오르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미소부에 와서 보시면 저 앞에도 있지만 번개 맞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번개 맞는 거 그래서 나무 옆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나가지 않고 어제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혹시라도 대자연에 오셨다가 저기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나무는 특히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칠 때는 나무는 피해서 다니십시오. 안 그러면 번개만일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길이 멀리서 왔을 땐 쉬워 보였는데 이렇게 오니까 위가 전혀 안 불어서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쫓아는 가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쪽 반대편인 것 같은데 제 남편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맞는 건지 야 보기엔 평지 같아서 쉬웠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곳이 오다 보면 정말 다 돌길이어서 밑에서 보기에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가끔씩 그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게 보여서 그걸 찾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혀 저희가 밑에서 봤던 그런 모양이 아니어서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저기 저 설선의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또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멩이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처럼 초보인 사람들은 쉽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우 오우 워낙은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들어와서 지금 저희는 꼭대기 와 있거든요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또 잘 보여요 대신 저 안으로 가보지 못한다는 건데 이렇습니다 완전히 여기도 엄청 웅장합니다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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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